포스코홀딩스가 실리콘 음극재 생산 기술을 보유한 테라테크노스를 품에 안았습니다.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테라사이언스와 테라테크노스 지분 100%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테라테크노스는 2017년 설립된 실리콘 음극재 스타트업으로 열 전달이 우수한 고온 액상 방식의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포스코홀딩스는 실리콘 음극재는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 시간 단축이 가능한 차세대 음극재라고 설명했습니다. 포스코홀딩스는 테라테크노스 인수 후 염내 증서를 시작해 2024년 상반기 제품을 양산 및 판매할 계획입니다.